두 달 전 끝판왕 실력이었으면 달렸겠지만 우리 끝판왕이 달려졌다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갈게요 장구안도요 여러분 상성이란게 이제는 안통한다 제가 수도 없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통해요 저도 맨날 당하지는 않거든요 한 번만 잡히자 한 번만 한 번만 이거 하단 안되나 이거 하단 치면 이거 안되나 이거 디스루킹 8 0 이게 누굽니까 이제 방금 만들었다 이거 지금 보니까 몇판 했는지 게임 점검 들어갑니다 그래도 한 세판 했네 세판에서 세판 다 졌네 이거 제가 하면 그냥 이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할게요 후색 후삭색 후삭색 요거 그러면 제가 가뿐하게 이기고요 손 제대로 여기서 풀고 다음판 미션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하나 색깔부터요 여러분 아 약하다 너무 너무 약하잖아 이거는 와나 이러면 아 열심히 하자니까 주케 주케 가져야지 주케가 알겠죠 당연히 좋아요 하는 거 보니까 좋아요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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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아로커잡이지 뭐 죽어라 그냥 막 달려갑니다 저는 저는 공격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은혁 막 달려가거든요 하 순삭 삭순 고루스트 세 번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보고 싶으셨죠 고루스트 연속 세 번 두 달 전 끝판왕 실력이었으면 발렸겠지만 우리 끝판왕이 달려졌다 크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갈게요 장고한도요 여러분 상성이란 게 이제는 안 통한다 제가 수도 없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통해요 저도 맨날 당하지는 않거든요 가만히 Kak B 확인 임 위나! 랑스! 레디, 고! 아아! 괜찮아요 탁코마 있잖아요 탁코마스트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여러분 탁코마스트 하면 되요 장품이요 장관 장품이 없어요 그래요 참 반가운 소식인데 너무 반갑다 가볍게 캬캬 가볍게 굴러줌 필살기 필살기 시 등급이요 아 오늘 갈라구요 갈까요 오늘 시 등급 가요 가라 하면 바로 가니까 바로 갈게요 1번 고로 하하 너 또 나를 따라오는거 아하이구야 참 두상이 참 좋은데요 두상만으론 이길 수 없다 그게 고로 거든요 두상만으론 이길 수 없어요 고로는 1번 고로는 2번 고로는 천천히 5호전은 또 안지니까요 제발 이겨돌려구요 고민 좀 해볼게요 하하! 가들지! 재밌네 뭐하는거야 지금 눌렀잖아 이거 아까 3번을 눌렀는데 뭐하는거야 지금 게임이 끝났지 이거 상성 나왔다 아 이제는요 제가 집중을 조금만 할게요 자 기 터주구요 바로 상성 아 나 진짜 짱하네 저거 저기 상성 진짜 하하 1번을요 여러분 1번을 다코마를 놓는다면 하하 상대도 당황합니다 1번 다코마 놓을게요 오줌들만 하는건데 저게 다 되나 수브랑카 바로걸리 1번 타코마를 놓는다면요 버그 가볍게요 하 됐다 괜찮아 이제 비슷하다 에너지 됐어요 이제 비슷하다 1번 타코마를 놓는다 2번 타코마를 놓는다 2번 타코마를 놓는다 2번 타코마를 놓는다 뭐하는거야 지금 방심이 방심을 놓는다 지금 방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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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보구 캬 어 하하 헤헤 헤헤 헤헤헤 자연스러운 우깡요 알겠습니다 장고하니 일단 깰게요 깨놓고 봅시다 갑자기 잘해진게 아니구요 여러분 갑자기 잘해진거라뇨 갑자기 잘해진게 아니구요 원래요 아 그럴줄 알았다 이제는요 여러분 어 핏살이 안나가노 이거 아 자연스러운 우깡이라 했는데 지금 살짝 자 뚜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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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야지 탁 죽으라 자 옥깍 옥깍로에요 여러분 일부러 옥깍을 만듭니다 이런식으로 자 마지막에 멋있게 이기기 위해서 캐릭터 봐라 하 승은 하고싶지 않다 이 말이네요 질캡넘 가네 질캡넘 그래야지 저도 질캡모드에요 지금 오늘 질캡모드 같은 질캡모드니까 안하지 어 바로 잡아버리구요 역가드 놀이로 갑니다 어 어 어 어 적당해야지 떠와려고 아하하 어 어 어 아 어 레이 고 아 아 아 죽어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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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요 여러분 하이데린이란 럭키 잖아요 이겼어요 저 얘기 안할게요 아 잘못 눌렀다 이렇게 방심을 하고 있다가요 여러분 제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자 방심이 좋아요 지금 좋다 방심이가 찾아왔는데 여기서 이겨버리기 한 번만 잡히자 한 번만 잡히자 한 번만 이거 하단 안되나 이거 하단 치면 이거 안 되나 이거 아니 가드 유지는 하단 치면 된다면서요 이겨버린 럭키 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